일단 지금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우리 언니는 부모복이 정말 너무 타고나지 못했다 그러거든 부모복이 타고나지 못했고 특히나 엄마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집안에는 우리네 같은 이런 기운도 많고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이런 기운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좀 가면 그런 소리도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 자체가 우리네 같은 이런 기운이 많다 그렇게 해서 무당이 돼야 될 정도는 아니야 근데 신의 벌이 너무 많아 신명의 벌이 너무 많고 신명에서 너무 노한 부분들이 많다 그러거든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누군가가 신이 왔는데 신을 받지를 않거나 신을 받았다가도 이 신을 제대로 모시지를 못해서 벌전이 돼서 집안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풍파바람이 많고 우한이 되게 많았던 집안이란 말이야 그런 거 좀 많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도 항상 우리 언니가 돈을 벌지는 않을 거야 돈을 벌어도 항상 돈이 메마르고 그리고 벌어도 윗받은 쪽에 물 붓기야 그리고 우리 언니가 쎄가 빠져 돈 벌면 뭐해?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 어? 언니 지금 결혼 안 했죠? 응 결혼할 나이는 지난 것 같은데 결혼은 안 한 걸로 보이고 혼사는 없었다고 본 걸로 보이고 근데 이 돈을 벌어서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거든 근데 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형제가 되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부모가 돼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집안을 들여다보니 부모가 벌어 놓은 돌을 자식들이 써 제끼는데 언니 집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역으로 바뀌었어 내가 번 돈을 자식이 쎄가 빠지게 벌어서 부모가 해제끼는 격이야 지금 아버지 계세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응? 아버지가 산을 가슴을 쳐 응? 가슴을 치고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한이 되고 자식들만 남겨놓은 것이 한이 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엄마가 문제야. 네. 우리 엄마가.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고. 부인이 부인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우리 엄마가. 따로따로따로 얘기할게 우리 엄마가 남자 관계가 좀 복잡하지 않아요. 음. 잘 모르겠어.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죠. 응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엄마가 남자 한 사람을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빠가 좀 많이 바뀌었을 건데. 응 맞아. 그치 그니까 그 남자 바뀐 게 복잡한 거지. 응. 내가 아버지가 계실 때도 우리 엄마는 이 끼가 많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남자 저 남자 한 남자한테 만족을 하지 못했고 남자가 많이 바뀌어야 되고 남자 복도 없고 득도 없고 거기다 우리 엄마가 남자가 있다든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돈으로 남자를 먹여살렸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랬어. 새아빠들이 왔다든가 남자가 새아빠라고 소개해 준다든가 새아빠들이 뭐. 새아빠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다. 건사를 해가지고 그 남자를 먹여살리고 입히고 했을 거야. 어. 그러니 언니는 그런 과정에서 자라다 보니 항상.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그늘에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될까 봐 항상 불안에 살았을 거고. 어. 그런데 그 불안에 살았을 적에 우리 엄마는 남자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언니는 또 굉장히 힘들어 유니어 시절을 보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커가지고 언니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이 돈은 우리 엄마 거야. 돈이. 언니가 사주 자체가 팔자 자체가 공부를 잘해서 이것도 아니고 가정이 다목하고 화목해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일찍이 언니도 학창시절부터 내가 가물이 많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흩날리고 다녔어야 되고. 남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사연도 많아야 되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일찍이 언니는 돈 벌러 나와야 되는 사람이야. 그 지금 언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음. 전 노래방 다녀왔어요. 노래방. 응. 그렇지. 언니가 일찍이 나와서 일찍이 부터 그런 색에 젖어들었을 거야 아마. 네. 그래서 그런데 그 돈을 벌어서 누구한테 다 갖다 줬어? 엄마가 힘드니까 엄마한테 다 줬죠. 근데 남는 건 뭐 있어? 지금 저는 신용불량자예요. 그 언니가 언니는 나가면 돈이야. 정말 인물이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 언니는 사주에 돈은 넘쳐 흘러 넘쳐.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밑 빠진 적에 물 붓기야 사주에 돈은 흘러 넘치더니 쌀아 빠지게 벌어서 쓰는 놈은 따로 있고 버는 놈은 따로 있다 그러거든. 돈을 벌면 뭐 해 우리 엄마가 그 돈을 다 헤집히는 거야. 근데 옳은 데 쓰냐 그것도 아니거든. 거기에다가 언니 지금 남동기 있어요. 남동생이요. 남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도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어. 지금 동생도 신용불량자예요. 왜? 동생도 돈을 벌어서 엄마가 자꾸만 이제 저 아니면 동생한테 자꾸만 돈을 들려고 하니까 벌어서 저희는 다 주고 엄마한테. 지금 동생도 신용불량자도 했으면 됐어요. 엄마랑 연을 끊어야 되지 않아?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만 이러지만 남한테는 진짜 잘 쓰는 사람이거든. 정말 잘 쓰는 사람인데 돈을 빌리는 사람은 우리 엄마가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근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돈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갈 사람이야. 근데 우리 엄마도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사시는 분이거든. 근데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 엄마도 우리네 같은 이런 기운들이 굉장히 강해. 저희 엄마가 사실은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어떤 시련을 보셨길래 지금 이런 인생을 살지? 지금 정확한 건 뭐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지금 사실은 교도소에 계시고요. 그리고 미주는 신을 이렇게 모셔 놓으셨어요. 왜 교도소에 왜 갔어? 사기로 갔어? 네. 사기죄로. 자식들 두 꼴은 다 빼먹고 밖에서 또 밖에서 나름대로 또 해가서 사기죄로 가고 본인 스스로 벌어가지고 써보는 적이 없는 양반이야. 응? 남의 돈 가지고 남의 인생 사는 사람이지. 엄마가. 그지? 그리고 엄마는 무당의 근본이 안 돼. 그건 무당이라고 볼 수가 없어. 무당은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 엄마는 말 그대로 신의 기운이 넘쳐나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신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신의 기운이기 전에 우리 엄마는 이미 이 남자에 미치는 사람이고 인생 사례에 있어서 자기가 힘들게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안 그래? 네. 맞아요. 그렇게 빚이 나다빠지고 하는데도 자식들한테 오히려 의지를 하고 자식들한테 무조건 돈 내라고 언니 엄마한테 엄청 시달렸을 거야 아마. 하... 정말 그냥 돈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 돈이 없다고 하면 막... 하... 정말 돈을 추구구니도 했어요. 저희 엄마가 자고 있는데 막 집에 물리 들어와서 칼을 들이대고 막 그랬을 거든요. 정말 미쳤구나. 하... 동생한테도 그렇게 떠나고 싶어요. 끊어야지. 근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저는. 네. 고향이 울산이에요? 네. 고향을 떠? 네. 고향을 뜨세요. 언니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언니는 돈 벌어먹고 살아. 동생은 어떻게 해요 그럼? 동생은 언니보다 독해. 동생은 이미 이미 엄마와 엄마가 지금 이제 교도소 들어가 있지만은 이미 동생은 엄마와 단절이에요. 안 그랬어요? 엄마 교도소 들어간다고 하기 전에 언니한테도 또 손 벌리고 동생한테 손 벌리고 나 잘못하고 감옥 들어간다. 난리가 날대가 또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엄마 성격에. 그때 동생은 눈도 깜짝 안 했잖아. 우리 언니만 미친 듯이 휘젓고 다녔을 거 아니야. 어? 그렇죠. 지금도 어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돈을 자꾸만 뭐 너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만해도 되고 우리 엄마가 교도소 갔다 와서 걔가 처선 하진 않을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우리 엄마가 성격이 바뀌고 정신 상태가 바뀌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아유 딸아 내가 잘못했다 니 고생했지 이럴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가지고도 어? 니가 안 도와줄 쪄고 대가리 뜨들어 올 사람이야. 안 그래? 사실은 거기 나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이제 다른 방법 없어요. 언니는 울산을 뜨세요. 여기를 뜨고 어? 될 수 있으면 멀리 가. 경기도 지역으로 가든 그쪽으로 가. 경기도 지역에 가게 되면 경기도 서울을 한가운데는 아니더라도 경기도 외곽 지역에 가게 되면 거기서 경기도는 너무 넓어. 그래서 엄마가 찾지도 못해. 그리고 경기도 연결할 수도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절대로 누구한테도 나 어디 간다 소리 하지 말고 야반도주 하듯이 언니는 가. 엄마 지금 언제 나올 때 되지 않았어요? 거의 다 돼가요. 그지? 내년이 내년이면 삼월달 사월달 되기면 엄마가 빛을 보는 시기야. 그러면 그때 되면은 그때 하늘 문 열려서 나온단 말이야. 네. 감옥살이 문 열고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그때는 늦어. 엄마 나와서 도망가기는 늦어. 제가 도망가면 못 찾을까요 정말.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아요. 못 찾게끔 언니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이제 관리할 그거 뭐지 할 방법은 알아서 해보고 응. 어떤 친한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마. 우리 엄마 옛날에 언니 안 숨어 본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찾더라. 그거는 언니가 얘기 사람들한테 얘기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그 친한 사람한테 얼마나 달달달 볶았겠어. 그러니까 그 친한 사람들이 다 다 볶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언니 얘기해 주다 보니까 언니가 다 잡힌 거잖아. 그러니까는 야반도주해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야반도주해 언니는 먹고 사는데 절대 지장 없는 사람이야. 어. 아니 부모가 돼서 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안 도와줘도 돼. 응 새끼들 신용불량자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인간이냐고 부모도 아니야 그거는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언니 왜 자꾸 불쌍하게 생각해 엄마를. 아 정말 저러다가 굶어 죽을 건 아닌지 그런 게 걱정. 오지랍이야 오지랍 언니야. 언니가 오지랍이라고. 응. 이미 집안 자체적으로 시내 북파는 들어와 있고 시내 벌전은 들어와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언니가 시내 북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먹고 사는 업은 들어있기 때문에 업으로서 해서 내 장사 내 업 그리고 내 내가 어딜 가도 입붐 받고 귀염받고 어 사주팔자들 사주팔자들 기생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기생짓을 할 수밖에 없어 일찍이부터. 그때서 언니가 남자 복이끼리 부모 복이끼리 형제 복이끼리 어떤 복도 없어. 언니는 언니 돈 벌어서 언니가 열심히 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근데 열심히 사면 뭐해. 돈 쓰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응. 그 복이라도 하나 가지고 사라. 이제는 잡아봐. 우리 엄마는 어떠한 내가 안 해준 게 아니잖아. 해봤잖아. 엄마를 도와도 받고 엄마를 어떻게든 간에 엄마가 열심히 살 수 있게끔 도와도 받고. 해봤. 다 해봤잖아. 근데도 안 되잖아. 안 해본 게 아니잖아. 해봤으면은 걔가 천선이 안 된다는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언니야. 뭔가를 고치려고 하지마. 언니가 고칠 수 있는 범인에 넘어섰어 선이.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인간 말종이야. 우리 엄마는 진짜 밖에서 호인이고 대인이고 있는 척 다 하지만. 소핀 강정에다가 인연 척은 해야 됐고.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자식들 피 빨아먹는지 모르고. 응? 정확히 저는 희망 고문을 주진 않아요. 희망 고문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야. 희망은 주되 고문을 주진 않아. 엄마는 안 돼요. 언니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 고문 하지 마시고 버려. 안 되는 거는 잘라내는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지? 그냥 인생이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인생 공부 크게 했다고 치고. 응? 충분히 언니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 없을 겁니다. 걱정 없고. 동생도 동생은 지 알아서 다 지 단돌이 해요. 언니보다 우리가 더 강한 아이야. 우리 언니는 이거 결단만 잘 냈는. 이 결단만 딱. 이 한 가지만 딱 결단 낸다 그러면 우리 언니 사는 데 절대 지장 없는 사람이거든. 응? 응?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엄마 나오기 전에 지금 빨리 당장이라도 올. 요번 달에 어? 짐 싸가지고 빨리 올라가요. 응? 올라가고 아예 전화기부터 바꾸고. 내 신부는 완전히 세탁하듯이 완전히 바꿔버려 다. 응? 알겠죠? 응? 응. 응. 응.